안녕하세요. KCB 카토리 방송 부 대표신부 홍성계 스태반신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뜻깊은 성탄이 되시길 기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메이플 성당의 김형민 비카이신부입니다. 여러분들 2020 주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KCB 시청자 여러분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성탄을 맞이하세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